안녕하세요. 저는 47회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25살 허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고,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해서 작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수학학원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올해 2월 중순에 신체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돼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책임근제에서 한 문제를 통째로 날려버려서 꽈락 때문에 불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걸 봤을 때 바로 우와 이쁘다 이거보다는 되게 놀랐고 그 다음에 서서히 벅차고 행복한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벅찬 감정을 느끼면서 이런 힘든 수험생활도 이제는 끝이구나, 해방됐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1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2차 시험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3월부터는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을 같이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차, 2차 합쳐서 총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는 제가 계속 학원에서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를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아니면 학원 특성상 쉬는 시간 중간중간 그런 타임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부터는 학원을 그만두면서 전업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는 하루에 8시간 정도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쉬어줬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루 8시간은 인강 보는 시간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2주 정도에는 하루에 12시간 정도씩 공부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냈습니다. 각 과목당 3시간 정도씩 분배해서 2주 정도는 전 과목을 돌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우선 학원 강사로 일을 할 때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면서 제 전공인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의학을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직업을 알아보다가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의 시험 과목에 의학이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과목은 그때 눈여겨보지도 않고 의학이론 때문에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명과학 가면 신체 손해사정사에 유리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해사정사가 오히려 보험이나 법조기랑 더 관련이 있고 생명과학과 전공 수업을 할 때도 의학이론이라는 수업은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비교적 저렴한 다른 학원의 인강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학원 인강이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2차 시험은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에 인강을 물어봤는데 추천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인스티비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게 대다수의 수강생을 만족시킬 만한 강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봤고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교수님들 강의 퀄리티나 아니면 교재가 너무 좋아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1차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강을 잘못 골라서 독학을 하게 되었어요. 인강이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관련 단어가 처음에 저한테는 너무 생소했고 1회독을 할 때는 한 페이지 읽을 때 거의 10분씩 걸리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10분이 걸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나 하면서 자괴감도 조금 빠지고 그랬는데 2회독, 3회독 하면서 실력이 빠르게 느는 게 느껴졌고 어렵지만 생소한 단어가 많을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회독, 3회독부터는 제가 모르는 부분만 따로 공책에 필기를 하고 그 공책만 계속 외우면서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빨리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고 시험 전까지 한 4회독 정도 하고 시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던데 저는 기출 문제를 반복할수록 이미 기출 문제에 나왔던 지식만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점수만 높아진다고 오해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만을 할 것 같아서 기출 문제는 시험 일주일 전에 그냥 내가 이때까지 잘했나 공부를 잘했나 체크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논술형 대비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손으로 작성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손가락에 염증도 생기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쓰는 방법 대신에 노트북으로 타이핑하면서 제가 외웠던 내용을 복귀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상아지 골절 그 다음 날은 내분비나 면역학 같은 질병 파트로 나눠서 이틀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했고 저는 김유나 교수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김유나 교수님의 요약 교제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노트북에 큰 주제들만 적어놓고 요약집에 있는 문장을 하나도 안 빠뜨릴 수 있을 만큼 타이핑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의학이론은 87점이라는 나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임 근제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약술집 60제를 열심히 외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박수영 교수님 교제가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그 교제를 10회도 20회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계속 회독하는 대신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많이 높였고 또 이 모의고사 풀 때 단순히 답을 도출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모의고사 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글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신 답안이랑 비교하면서 빠진 문장이 있는지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66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재산보험은 그냥 약관 열심히 외우고 장애율 열심히 외우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재산보험은 윤금욱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윤금욱 교수님이 매일매일 밴드 문제를 하나씩 올려주시는데 저는 진짜 아쉽지만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밴드 문제를 너무 아깝지만 그래서 저는 밴드 문제 대신에 윤금욱 교수님의 사례 문제 풀이 교제를 열심히 외우면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책끈은? 책끈은 뭐 딱... 책끈은 그냥 모의고사 문제 열심히 풀면서 나중에 김강준 교수님이 주신 약술 60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외우면서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재밌었던 과목 먼저 말씀드리면 의학이론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게 원래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한 첫 번째 목적이기도 했고 의학이라는 과목이 제 적성에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냥 의학이론이 가장 재밌었고요. 그리고 사실 의학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과목이 연속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목에 속했어요. 이제 제일 어려웠던 초반에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자동차 보험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동차가 없기도 하고 자동차 종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인강을 들으면서 화나는 순간도 되게 많았는데 그때 박세원 교수님께서 자동차 보험은 시간과 실력이 정비례하지 않는다. 실력이 이렇게 좀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솟는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새기면서 그냥 참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실력이 치솟더라고요. 저는 교재로 한 2회독 할 때까지만 해도 실력이 정말 안 는다. 나는 자동차 이거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기출 문제랑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문제를 보면서 이제 많이 실력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려웠던 게 책임근제였어요. 책임근제는 서수령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힘든 과목이라고 느꼈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주신 약술 60제 때문에 빠르게 극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전 한 달 정도는 계속 재산보험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재산보험은 제가 공부를 할수록 공부 양이 점점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산보험은 양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멘탈이 흔들리고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 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5개월이라는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초에 번아웃이 왔었어요. 6월 초에 제가 학원을 그만두고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였고 갑작스럽게 공부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아웃이 오니까 집중력은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으니까 집중력과 불안함? 이런 사이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라고 그 이유를 쳤던 와중에 제가 혼자서 집에서 독학을 했거든요. 밖에 외출을 안 해서 햇빛도 안 보고 또 저희 집에 해가 안 들어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번아웃이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서울이랑 4시간 떨어져 있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대화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공부하니까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얘가 우울증에 걸린 게 맞나라고 의심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아웃을 바로 극복을 했고 조금 너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제가 어떻게 하면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얻은 시간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원수사를 가고 싶어요. 원수사나 아니면 좋은 자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오픽이나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합격자 간담회에서 바로 옆자리에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5살 차이나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취직 스터디를 하기로 했거든요. 직무 면접 같은 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피킹 연습도 하고 어학 성적도 높이면서 열심히 취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비전공자 분들은 초반에 외워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그런 틀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2차 시험에 가게 되면 논술형 대비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애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전체를 꼼꼼하게 적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